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일면 머릿기서로 보도한 내용인데, 다시 검토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새 정부의 총리를 계속해서 맡아달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을 들어보니까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등의 표결이 필요 없고, 그리고 총리 인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과의 협치 의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자리인 총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이런 걸 감안해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고 찍었는데,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갈등이나 동의, 표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가자고 한다면, 그러면 정권교체를 왜 했나?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가 뭐 있나?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였습니다. 그중에 윤석열 후보가 선택된 것이고, 가장 큰 가치는 정권교체였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염원을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학정, 폭정, 실정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고, 다시는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는 겁니다. 보통 10년 중이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것도 그런 이유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그리고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야 갈등,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또는 정권교체가 되는 순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거 피하자고, 그거 불편한 거 없애자고 한다면 정권 유지를 하는 게 낫지, 그대로 갈등 없이 협치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좋은 게 좋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 이어져서 이재명 정권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김부겸 현 총리를 계속 위임하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기발한, 그러면서 충격적인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에 맞춰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야 간에 소모적인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리 유임카드를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올라가 있다는데, 대개 정권교체라고 하면 전임 정권에서의 인사를 배제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전임 정권에서의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 그게 연정이나 이런 걸 말하자면 지금 내각제를 통해서 연정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권연장이 아니라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 출범이 순조로워야 한다. 정부 출범이 순조로워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동안 보여왔던 거, 일방적이고 폭주하는 그런 정당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좋은 관계,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순치되는 것밖에 없다. 그들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러시아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왜 군사력도 모자라는데 저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느냐. 러시아에 항복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고, 러시아의 푸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한 나라라도 저렇게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고, 젤란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주해라 하는 권유를 부딪히고 총 들고 대신 싸우겠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협치하자, 이렇게 시끄러운 걸 싫으니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놀라운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문제, 비리, 의혹, 적폐을 수사하면 얼마나 큰 저항이 있을까? 그러면 거기도 시끄럽고 저항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겠다는 말인지 가히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가리기 끝없이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아.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튼튼한 국방, 안보, 한미관계 강화, 시장경제, 법치 이런 거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밀어줬는데 그런데 정작 강론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기용을 한다면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왜 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 불력, 화함이 있는 것은 이미 각오한 거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협치나 또는 협상력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를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기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 시즌 2인지 3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같으면 우리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무조건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할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사법부, 특히 언론 분야, 그리고 선관위를 포함해서 각계에 문재인 정부가 심어놓은 곳곳에 알바귀들이 많은데 이걸 과감하게 개혁하고 뽑아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또는 다툼과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술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무서워해서 안 보기 위해서 아예 수술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히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에 맞춰서 사회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야 간에 소모적인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된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6, 7개월 재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막바지점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가 김 총리 측 인사에게 유임안에 대해서 의사타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총리 측 인사는 김부겸 총리에게 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핵심 인사가 총리로 계속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까? 전했을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겠다. 좀 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이 됐고 2003년 탈당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17대, 18대, 20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20대 총선 때는 대구 수선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 총리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법대고 김부겸은 서울대 정치학과입니다. 윤 당선인이 접근한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김부겸 총리가 식사자리를 만들어 위로하는 등의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신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쓰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조국도 알고 거기 최강욱도 알고 많이 알텐데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을 쓸 것인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다고 개인 친분이 있다고 정치라는 것은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의 큰 대의를 봐서 친분이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그 친분 관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잘 지내자 또 전해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라고 해서 총리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만의 색깔, 윤석열 정부만의 칼라를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다른, 다를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이 비리를 척결해 주고 이재명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윤석열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잘 가자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편의주의가 기성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캠프의 인수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대전환, 혁신,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 국정운영,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국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그 이유를 직접 인사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